오세훈이가 입당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있어서 대통령 몰아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반기문을 내세워서 바른미래당이 반기문 대통령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내대표하는 정진석이가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반기문 대통령 만들어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가려고 했던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들이 지금 모여서 작당들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분명히 내각제, 연방제 합치는 야불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 연방제하고 그들의 배신자들의 내각제를 합치는 야불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야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저 새빨간 놈들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배신의 경험이 있는 놈들 아닙니까? 그들은 여태 없어서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 경제도 다 말아묻고, 외국에 가는 데마다 김정은이 좀 살려달라고, 김정은이 좀 살려달라고, 대북 제재 좀 완화해달라고. 이것이 도란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110만 명이 배합을 하고, 알바 자리도 없고, 그렇게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을 팽개치고, 김정은한테 철도 놔주겠다, 도를 놔주겠다, 김정은한테 갖다 다 바치는 이 인간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역대에 이런 무능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역대에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정권이 없었단 말입니다. 새빨갔다 못해라, 완전히 이제는 그야말로 북한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이 제대로 됐으면 이 정권 벌써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민노총의 언노련을 통해서 언론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멀쩡한 사장들을 쫓겨보내고, 우파의 언론인 방송인들의 재갈을 물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능력은 끝이 난 거예요. 자파들의 능력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더 미운 것은 뭡니까? 이 자파 독재 정권,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새빨간, 이 자파들한테 정권을 갖다 바친 이 새끼들이 더, 더 분통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600일을 넘게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고개를 들고 두더지 새끼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마지막 남은 인륜조차도 아닌 겁니다. 패약질을 해도 이렇게 패약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멀쩡한 대통령을, 저 촛불 세력들한테 겁먹고, 비겁하게, 굴종해버린 그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한줌밖에 안 되는 배신의 세력들, 김무성, 유성민, 김성태, 김용태, 홍준표, 다, 다 한몫에 뭉쳐서 덤벼보라 말이야. 이제 우리 애국의, 애국의 국민들이 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 도도한, 이 태극기에 애국 국민들을 외면하고 무슨 우파를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오세훈이가 입당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있어서 대통령 몰아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반기문을 내세워서 바른미래당이 반기문 대통령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내대표하는 정진석이가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반기문 대통령 만들어서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를 가려고 했던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들이 지금 모여서 작당들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분명히 내각제, 연방제 합치는 야부를 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 연방제하고 그들의 배신자들의 내각제를 합치는 야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야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저 새빨간 놈들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배신의 경험이 있는 놈들 아닙니까? 자기들을 다 주고 갈 때 다섯 번이나 보수 정당을 지켜준 대통령을 촛불 몇 명의 촛불 때문에 겁먹고 비급하게 고개 돌리고 등 뒤에다가 칼을 꺼준 놈들이 이 주사파, 이 새빨간 놈들하고 야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저 주사파, 친북, 반미 정권하고 야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놈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야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성당이ico사 want to accept this part of the nation? 신빙은 소화, 안심ерм이ico사 Steίνo굿 성당 때 장되입니까? 네, 소강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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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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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years ago saving this Republican of Korea and now this Republic Korea at the blank of the moment to the going to the totally destroyed that we cannot allow to see that happening. And again, my name is Eugene Yu from Augusta, Georgia, USA. If anybody in the embassy listened to my message, please notify your authority that you watch this exactly demonstration going on every week operating by the Republican of Korea, Korea patriotic parties.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저 적폐세력 저 좌파정권 거기에 빌붙어 있는 자들 내일부터 빨리빨리 사표 쓰고 저 좌파정권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왜? 빨리 안 떠나면 너희들 다 고메금으로 죽는다! 다시 한번 저 적폐세력 저 민주당 저 더불어 터진 민주당에 빌붙어 있는 자들 내일이라도 오늘 밤에 회개하고 내일 아침에 사표 쓰고 저 정권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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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루빨리 지금 구석되어 있는 전 정권에 많은 강요들 많은 인사들 하루빨리 석방시키고 여러분들 절대로 저자들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 미국도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저 똥돼지 북한의 김정은이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뒤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죽지 않으면 저 어디 만주로 저 티베트 쪽 저 중국 어느 쪽으로 도망갈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문재인 대통령 체코에 갔는데 체코에 원전팔로 갔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체코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똥돼지 김정은이 삼촌 김평일이 거기 있습니다. 확실에는 모르지만은 체코 가서 김평일이 눈도장 찍는지 모른지요. 김평일이 만나러 체코를 갔는지 기름을 넣어 체코를 갔는지 원전을 팔러 갔는지 원전을 사기를 치러 갔는지 기름 넣을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체코를 갑니까? 국가명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자가 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루 빨리 저 문재인 정권은 무너져야 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 빨리 저 구치소에서 모셔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국권위 제2의 건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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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가의 신의 은총과 우리 미국의 신의 은총 우리 미국과 한국이 국권이 손을 잡고 저 북한 정권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가름사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극기 하나당 어둠이 우리 곁에 타져왔습니다. 태극기 하나당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켜주신다면 이 어두운 거리에 은하수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핸드폰 꺼내셔서 플래시를 켜주시고 저 높은 하늘에서도 우리 태극기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플래시 키고 하늘에 하늘높이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기 전에 오늘 특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종자들이 어떤 종자들인지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산의 파비를 앞장서기만 했어요. 대통령은 산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단계에 대해서 까리지 않는 장말을 불리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버스, 선한 버스를 만들고 그 종자들인 생명을 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장만 해서 한역당을 앞장서기만 했어요. 한역당을 앞장서기만 했어요. benchmark. 앞장서기만 보시면 basic점을 이용해 강 Netflix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재밌네요. 저 무모하고 악실적인 저포독재 문재인을 몰아내자. 사기타백 불혁자들 자한당은 해치하라. 대한민국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을 실패하자. 드디어 다음 영상입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태극기 혁명을 이끄는 지도자 누구입니까? 조원진 단 한 분의 국회의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조원진 오늘 여러분 태극기의 물결을 보셨습니까? 그 도도한 태극기의 물결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민심이고 그것이 천심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그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더라도 이 도도한 천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렁하다 못해 부패하고 부패하다 못해 저것끼리 집안사업하고 있는 이 자파 독재 정권을 이해찬이라는 자가 20년 30년 하자카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이 정권이 5년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반 만에 나라의 품격은 아프리카 수준이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청년들은 고용 세습에 분통이 터지고 일자리 없어서 알바하고 그렇게 30대 40대에 25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단기 일자리 60대 일자리만 25만 개 늘었습니다. 지금 국민을 속이더라도 이렇게 속이는 정권은 여태 없어서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 경제도 다 말아묻고 외국에 가는 데마다 김정은이 좀 살려달라고 김정은이 좀 살려달라고 대북 제재 좀 완화해달라고 이것이 도란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110만 명이 배합을 하고 알바 자리도 없고 그렇게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을 팽개치고 김정은한테 철도 놔주겠다 도를 놔주겠다 김정은한테 갖다 다 바치는 이 인간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역대에 역대에 이런 무능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역대에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정권이 없었단 말입니다. 새빨갖다 못해라 완전히 이제는 그야말로 북한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이 제대로 됐으면은 이 정권 벌써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민노총의 언노련을 통해서 언론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멀쩡한 사장들을 쫓겨보내고 우파의 언론인 방송인들의 재갈을 물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능력은 끝이 난 거예요. 자파들의 능력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더 미운 것은 뭡니까? 이 자파 독재정권 가장 무렁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새빨간 이 자파들한테 정권을 갖다 바친 이 새끼들이 더 더 분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600일을 넘게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고개를 들고 두더지 새끼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마지막 당남은 일륜조차도 아닌 겁니다. 폐약질을 해도 이렇게 폐약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멀쩡한 대통령을 저 촛불 세력들한테 겁먹고 비겁하게 굴종해 버린 그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한준밖에 안 되는 배신의 세력들 김무성 유성민 김성태 김용태 홍준표 다 다 한몫에 뭉쳐서 덤벼보라 말이야 이제 우리 애국의 애국의 국민들이 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시면 안됩니다 이 도도한 이 태극기의 애국 국민들을 외면하고 무슨 우파를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오세훈이가 입당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있어서 대통령 몰아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반기문을 내세워서 바른미래당이 반기문 대통령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내대표하는 정진석이가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반기문 대통령 만들어서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를 가려고 했던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작당들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분명히 내각제 연방제 합치는 야불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 연방제하고 그들의 배신자들의 내각제를 합치는 야불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야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됩니다 그들은 저 새빨간 놈들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배신의 경험이 있는 놈들 아닙니까 자기들을 다 주고 갈 때 다섯 번이나 보수 정당을 지켜준 대통령을 촛불 몇 명의 촛불 때문에 겁먹고 비급하게 고개 돌리고 등 뒤에다가 칼을 꺼준 놈들이 이 주사파 이 새빨간 놈들하고 야불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저 주사파 친북 반미 정권하고 야불할 수 있는 그런 놈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야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제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힘이 국민만을 바라보는 보수 정당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힘이 이 썩어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토요일 날은 한시 반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저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박이었더니 비박이었더니 복당파가 왔더니 오세훈이를 대표로 할까 김무성이를 대표로 할까 배신자들끼리 이렇궁지렇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손에 손잡고 한 사람만 더 나오면 이 새끼들 골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도 너무 많이 속았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보수 보호파의 국민들이 그냥 도장 찍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2년 동안 태극기를 달았는데 이제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겠어요 세 마리 토끼 다 잡읍시다 원래 두 마리 잡아라 했는데 이 배신자들 하는 꼬라지 봤더니 안되겠어요 첫 번째 토끼는 뭡니까 저 김정은 3대 3섭 계례정권 김정은 정권을 때려잡자 두 마리 두 번째 토끼는 뭡니까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하고 친북 종북 주사파 이 새빨간 문재인 자파정권 때려잡자 세 번째 세 마리 토끼는 뭡니까 최엄남 박근혜 대통령에다가 비수를 꼽고 아직도 정치를 하겠다는 저 편면 철면치 배신자 역적 김무성 유성민 홍준표 김성태 김용태 권선동 이 장재원 하태경 이 배신자들의 토끼를 때려잡자 내려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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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저 존진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오실 때 손자 오시지 말고 택시 타고 네 사람 같이 오세요 다음 토요일 오실 때 점심을 서울역에서 다 약속을 하세요 친척들한테 서울역에 다 나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강화문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태극기 혁명의 날이 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온다 만다 얘기하고 있고 저 배신의 정당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를 뽑고 당무감사를 하고 내년 2월 달에는 당대표 선거합니다 그들 마음대로 대한민국 정치를 중무를 더듬 시대는 끝난 거예요 재엄론 대통령의 600일 이상 감옥에 냉방에서 저렇게 옥중투쟁을 하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묻어놓고 정치하겠다는 이 현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지들이요 이제는 우리의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자파정권 몰아내고 이 배신의 정치를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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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오늘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용기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태극기 애국 국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기들 오늘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웅장한 제 94차 들기집회 막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대표님의 구호와 함께 광화문 떠나가라 힘차게 외치고 애국과 함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구호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 무대차를 저 광화문 저 청와대 광화문 현판 바로 앞에다 걸어야 되겠어요 이 전체가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말입니다 다음은 동계 대극기 집회 첫날입니다 우리가 2시에 시작했는데 공식 집회를 1시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부 집회까지 늦어도 5시에는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쵸?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자 두통의 갈랄에 서자 동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대형 태극기 무대 중안에 모시고 지휘자 지휘에 맞춰 애국과 1절부터 4절까지 재창한 후에 94차 태극기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국과 관주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의 나의 교수님 어휴가 내 구사님 아휴가 내 구사님 아휴가 내 구사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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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으로 제94차 대기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기국 국민 여러분 다음 주에 1시 반, 1시 반에 30분인지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안전히 수고하십시오. 다시 밖으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모자. 고기버리아. 고정으로. 니가 안주신 빛나. 니가 안주신 빛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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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